전 세계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여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응해 나가는지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. 장기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인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연구해간다면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. 미래를 향한 열정과 도전이 풍요롭고 건강한 내일을 열어갈 것입니다.